안녕하세요 사은이 엄마예요. 갑자기 배가 고픈 게. 잠깐만요. 간식 좀 먹고 갈게요. 오늘은 초콜릿이 나오는 자판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한번 해볼까요? 조이 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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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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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한번 만들어볼까요? 저희는 톡! 저희는 톡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오늘은 이렇게 작은 자판기를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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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한번 보존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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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